너 싫어한 적 없어. 내가 널 어떻게 싫어해. 3년 내내 연락 한 번 없더니 우연히 마주쳐놓고. 보고 싶다, 미안하다. 진짜 헛소리 좀 하지 마. 우연 아니야. 주변에 물어 물어서 네가 연소동 산다는 얘기 듣고 일부러 여기로 온 거야. 혹시라도 마주칠까 싶어서. 그럴 시간에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왜. 그럼 너 나 만나 줬을 거야? 그래서 그랬어. 그리고 너 남자친구 있을 수도 있고. 내 신발 보고 오해한 것 같은데. 다시 만나면 잘 얘기해요. 그래. 나 남자친구 있어. 얼마나 만났는데. 잘해줘? 응.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. 잘해줘. 뭐야? 뭐야? 남자친구? 어. 어. 바쁘다면서. 웬 남자랑 둘이 있길래 걱정돼서. 미안합니다. 제가 괜히 걱정되게 만들었네요. 갈게. 혹시 모르니까 진짜 데려다 줄게요. 프라이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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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데이.